주식트레이더들의 실전투자대회 트레이더들의 치열한 트레이딩 전쟁이 시작됩니다. 나는 주식트레이더다 네이버 카페가 주최하는 키움영웅전 그룹전 실전투자대회는 역대 우승자들이 대거 출전합니다. 총상금 6,500만원을 돈 7주간에 벌어지는 트레이딩 대결 6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6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회가 진행됩니다. 참여 방법은 영웅무네스샤베베 영웅전 그룹전 나는 주식트레이더다 리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키움증권 배 나는 주식트레이더다 그룹전 많은 참여 바랍니다.